50-50 예언한게 적중했다며 어우 갑자기 50-50 바로 나오는거에요? 난 그거 몰랐어 바로 나와야 이게 바로 예언했는데 물론 멤버 한명만 남고 나머지 세명은 탈퇴할거다 아 그때 그 시원 때 아니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댓글을 통해서 이제 저희 제작팀이 아 막 그 연기임 이사가 그거 맞췄다고 그때 뭐라고 그랬지? 아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I've been around 딱 봤을때 거기서 시나리오가 제일 이게 50-50라는 이름하고 그 50-50의 오리지널 컨셉트 Legitimacy를 가지고 이제 carry on 한다고 하는거는 거기에 멤버가 하나가 있어야지 그래도 50-50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이게 4명이 다 나쁘진 않을거라고 그중에서 한 명이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러면 안되는데 했는데 이렇게 휩쓸러 가는 애가 있을거라고 그거를 매니지먼트도 아는거죠 대충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딱 한 명만 남고 그리고 3명을 영입을 새롭게 해가지고 50-50 나오는 방법이 가장 넘버원 시나리오 난 그렇게만 얘기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남는 멤버가 누구에요? 난 50-50 노래는 잘 아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 노래가 KISS FM에 좀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게 하루에 한 몇 번씩 계속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그때 궁금했던게 그렇게 유명 기획사가 아니었잖아요 거기가 그 50-50 그 히트곡 노래 노래를 내가 제목이 생각이 안나는데 그러니까 미국인들 감성에 맞게 이걸 잘 만들었나? 좀 약간 훅이 있었지 아니 훅이 좋아요 K-POP은 소녀시대에서부터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슈퍼주니어 그 훅송으로 굉장히 많이 사로잡았어요 그 훅 하나 가지고 트와이스도 그렇고 지금 뭐 보이밴드라든지 아니면은 걸 밴드 아이돌 밴드들을 봐가지고 어느정도 인기가 있다 하는 것들은 그냥 완전 훅 지금 제일 잘나가는 K-POP 밴드가 누구에요? 아론 아 뭐 걔네들 아닐까? 키즈요 뉴키즈 아니아니 지인즈 뉴진즈 뉴진즈하고 완전히 늙었다는거야 뉴키즈가 뭐야 아니 내가 또 들었는데 잊었어요 요즘엔 뉴키즈 아니 스트레이키드 아 스트레이키드 난 몰라 근데 걔네들 오래 활동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스트레이키드가 스트레이키드가 내가 미국에 2017년때도 아 그때부터 한국에 있었을때부터 알았어요? 어 그때도 스트레이키드라는 이름을 들었고 들은거 같아요 스트레이키드가 그 국악하고 팝을 이렇게 좀 잘 접목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더라구요 아 요즘에 내가 뮤직비디오 하나 봤는데 되게 독특했어 요즘에 K-POP 얘기 잘못하면은 매장당해 그래가지고 완전 캔슬당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냥 K-POP은 모르면은 닥쳐라 아 그정도요? 난 그냥 모르고 있으니까 왜냐면 나는 2017년까지만 알아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라디오 진행을 했으니까 K-POP에 대해서 라디오 진행을 K-POP에 대한 라디오 진행을 했어요? K-POP에 대한 라디오 진행을 했어요? 20년 했어요 내가 아 영어방송? 어 그러니까 K-POP이 뭐 정말 한 2000년대에 있었던 B가 데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븐이 또 이제 미국 진출한 거서부터 그럼 그때 과정은 자세히 알겠네 어? 2017년까지 K-POP 소리 그 K-POP 소리는 정말 잘하겠네 그 K-POP 소리는 정말 잘하겠네 K-POP이 있으면서 거의 팬 베이스가 생기기 시작한거죠 K-POP 유튜브 K-POP did a lot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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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그 노래 있잖아 그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야 K-POP 그쪽에서? K-POP 홍콩에서 K-POP 그러면 인기가 나름 있었다는 거네 K-POP 그때부터 K-POP 그래서 이제 BOOTLEG CD들이 그쪽에서 팔리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음악이 좀 유통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BOOTLEG 블랙 마켓 K-POP 빅이 유명해진 게 언제예요? K-POP 빅은 그 1집은 거의 망하는 수준이었어요 K-POP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동남아에서 인기 많았던 거는 K-POP 그게 거짓말 K-POP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K-POP 그때서부터 K-POP 동남아에서 K-POP 2000년대 후반? K-POP I don't know K-POP I don't remember K-POP 아니 뭐냐면은 K-POP 미국의 시골주에 있는 학생들이 K-POP 피크가 2008년도에요 K-POP 189년도가 K-POP 걔네들의 K-POP 동남아 인기가 K-POP 피크였던 걸로 기억이 나 K-POP 내가 인스타그램을 봐야 돼 K-POP 그때 사진을 찍은 게 K-POP 아 오케이 K-POP 그때 사진을 찍은 게 K-POP 아 오케이 K-POP 콘서트를 진행을 할 때 K-POP MC로 나갔었거든요 K-POP 그때쯤이 K-POP 완전 진짜 농담이 아니고 K-POP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K-POP 자칼타 빈 공항에서 내렸는데 K-POP 내리자마자 이제 K-POP 딱 공항 거기는 이제 K-POP 계단 타고 내려와야 돼요 K-POP 계단 타고 내려오는데 K-POP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K-POP 거기 안에 K-POP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 K-POP 불법이야 K-POP 거기 있는 게 사람이 K-POP 왜냐면 K-POP 여권을 내고 들어가야 돼 K-POP 거기 팬들이 막 들어왔다는 거죠 K-POP 거기에서 걔네들은 뒷돈을 내고 K-POP 그때 이미 인기가 있었던 거네 K-POP 그 상황에서는 K-POP 그때는 WS501 K-POP 그리고 뭐 K-POP 21이 완전 인기 초초 K-POP 21이 동남아에서 인기 많았죠 K-POP 그때 그 내가 제일 잘나가 K-POP 그거는 동남아에서 인기 많았던 거 같아요 K-POP 그 노래는 K-POP 내가 백스테이지에서 K-POP 21을 소개를 하고 K-POP 그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붕 K-POP 그 베이스라인이 나오는 순간 K-POP 그 환성이 K-POP 미쳐 미쳐 K-POP 그 프로듀서 누구였어요? K-POP 테디 K-POP 테디 K-POP 테디 made a lot of money K-POP 작사 작곡도 테디 K-POP 테디 made a lot of money K-POP 테디는 K-POP 우리가 첫 월급을 탔었을 때 K-POP 저는 완전 바보예요 K-POP 난 진짜 병신같은 놈이야 K-POP 나가서 놀자 K-POP 첫 월급을 탔을 때 K-POP 테디는 K-POP NPC를 사가지고 K-POP 그게 드럼 비트머신이거든 K-POP 그걸 샀구나 K-POP 그걸 사가지고 K-POP 내가 그렇게 우리가 숙소가 K-POP 나는 8층이었고 K-POP 얘네들은 5층이었거든요 K-POP 그래서 뭐 K-POP 백경이하고 K-POP 나가서 놀자 K-POP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K-POP 테디는 집에서 K-POP 계속 K-POP 이것만 하고 있었어 K-POP 음악을 정말 심취한 K-POP 이것만 하고 있었어 K-POP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 K-POP 서태지도 돈 모으면 K-POP 음악 기계를 샀다고 그러더라고 K-POP 테디가 K-POP 아카이 뭐 어쩌죠 K-POP 테디가 K-POP 그 시대에 K-POP 서태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K-POP 그러니까 YG가 K-POP 운이 좋은 거네요 K-POP 양현석이 K-POP 서태지를 잘 만나서 K-POP 잘 키운 거지 K-POP 왜냐하면 K-POP 지용이도 K-POP 지재래건도 K-POP 지재래건도 K-POP 지재래건도 사실 보면 K-POP 브레이크 댄싱 하는 그런 비디오 K-POP 옛날에 K-POP 피플 크루 하고 K-POP 이런 사람들 하고 K-POP 많이 나왔어요 K-POP 원래 비보이에요? K-POP 걔는 6살때서부터 K-POP 래파는거 내가 봤어 걔가 어린이 때부터 랩을 했죠? 이보였던지 랩을 했던지 뭐를 했었어요 춤을 추던지 뭐를 했었어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속에서 산 거예요 계속 음악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걸 누가 잘 키워야지 또 이런저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못하다가 결국은 YG 패밀리로 들어갔잖아요 YG 패밀리에 들어가가지고 YG하고 같이 랩도 하고 무대도 몇 번 쓰고 그게 지누션하고 이제 스위티라는 그룹이 있었고 거기에 스위티가 저기죠? 양현석 마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테디가 핵심이네 내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테디가 핵심 멤버였어요 사실상 YG라기보다는 물론 YG가 기획자이긴 하지만 버탄을 받아가지고 G-Dragon이 핵심이 됐잖아요 네 그렇지 아니 왜냐하면 테디가 Godfather 완전히 Godfather 수준 빅뱅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빅뱅을 2000년대 초반에 좋아했던 학생들이 있었어 2000년대 중반에 빅뱅을 좋아하던 타인종 학생들이 있었다고요 백인 학생들도 왜냐하면 내 친구가 장난가 가게를 오클라움에서 했었는데 거기에 인턴으로 일하던 아이들이 빅뱅 노래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K-POP이 그러니까 섭컬처로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유튜브가 그때 아마 나와서 그거는 사실 이렇게 말하자고 하면 한인클럽 우리가 LA의 한인클럽 90년대라고 말하면 그때 DJ, DOC DJ, DOC도 여기서 공연을 하고 김건문도 여기 와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클럽에서 계속 K-POP을 틀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LA의 중심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 학생들 또 클럽 다니는 친구들도 우리가 음악을 K-POP을 많이 틀었어요 우리 자동차 안에서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K-POP을 막 전파를 하고 싶었고 막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이런 거를 우리가 라디오를 LA에서 틀면서 다녔어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거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창피한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음악이 그때는 갱스터 랩이고 되게 심각한 이런 시리엘한 음악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막 어길러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 이걸 듣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우리 레딧을 보니까 레딧에서도 약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K-POP을 좋아하는데 그게 창피하다고 하는 거 그거요 그치 맞아요 K-POP을 좋아하는데 창피하대 나 이해해 한번 저기 그 생각 좀 얘기를 아니 나는 이해해요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레딧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어 백인 같아요 느낌은 40 몰라요 나이는 거기 써있는 나이는 없어서 아니 코리안이 있을 수도 있어 들어봐봐요 학생이야 학생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팝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번역했어요 원희상 이거 영어로 내가 어떻게 얘기해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쇼로 되는 거고 저는 사회 불안증이 있고 사회 불안증을 아신다면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저에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케이팝은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들어봐 끝까지 들어와 학교와 여러 곳에서 사람들은 항상 케이팝이 얼마나 이상하고 팬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짜증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말하면서 케이팝을 평가절하합니다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제 최악의 악몽이고 저는 적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상한 취미가 있어요 이 취미는 케이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케이팝이 제가 좋아하는 그룹 콘서트에 꼭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케이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에게 콘서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적어도 공연장에 데려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누구 콘서트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나서 엄마가 저를 비난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왜 좋아하는지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케이팝 아티스트를 보면서 너무 여성스럽다면서 외모를 평가할지도 모르죠 이걸로 저를 비난할까봐 겁이 납니다 제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방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건데 이미 댓글 하나를 봤대요 당신이 엄마한테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근데 이러면서 하지만 이건 저에게 커다란 빅 이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쫙 답변들이 있는데 얘기하세요 난 답글들이 웃겼어 40대 팬들인데 뭐 어쩌저쩌 괜찮다 되게 응원하는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알아 내가 기본은 이해하죠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 좀 전에 90년대 중반에 미국 애들은 막 그 헤비한 걸 들었잖아요 딱 기억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갱스터 랩 그 다음에 어터네티브 록 mtv 보면은 되게 극과 극이었어요 그렇지 이게 문화 차이야 이게 문화 충격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한국하고 미국의 문화 차이에요 미국은 좀 오히려 좀 멋이 있는 걸로 특히 그때 그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에 그 케이팝하고 그 한국이 한국 음악이 가요하고 케이팝이 인플루엔스를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받았지 흑인 음악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둡고 좀 멋이 좀 멋이 강요되는 음악이에요 미국의 음악 전체로 다 멋이 좀 강요가 돼 한국은 귀여움이 표출이 귀여움 사랑스러움 이 표현 자체가 달라 문화적인 면에서 그래서 유승준하고 H.O.T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H.O.T 캔디 약간 2000년대 그러니까 저기 아니 저기 뭐야 미국 90년대 초반 보면은 음악이 이제 MC Hammer 그 다음에 Millie Vanille Vanilla Ice 이런 약간 댄스 뮤직이 인기가 많은데 그게 케이팝에서 더 통한 것 같아요 케이팝은 보이기 위한 그게 케이팝이야 비주얼 면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케이팝이 MC Hammer 제 개인적인 느낌은 MC Hammer Vanilla Ice 그러니까 Millie Vanille 뭐 서태지 나나라 같은 경우는 Millie Vanille 음악하고 너무 흡수하잖아요 그게 이제 롱런이 됐던 것 같은데 갱스트 랩이나 이런 거는 순간적 그냥 뭐 컴백홈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누구야 H.O.T의 뭐 그 뭐지 학교 갔다 왔던 학교에는 갔다 왔던 H.O.T의 학교 전사들의 후예 그 정도까지였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문화적으로 봤을 때 뭐 뭐냐 하면은 케이팝이라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케이팝은 50-50의 음악을 생각하고 강남 스타일보다도 그 이렇게 트와이스라던지 아니면 소녀시대 이런 여자애들이 미미미미미 nicest 되게 귀여운 약간 이상한 거 있잖아 K-POP 그러면은 미국 애들 일반적으로는 BTS 아니면은 약간 애교 저기 블랙핑크 블랙핑크도 좀 애교틱한 아니 근데 걔네들은 아니에요 걔네들은 멋이야 YG 그룹들이 다 다 멋으로 가. 그런데 다른 애들 보면은 이렇게 귀엽고 애교스럽고 무슨 왠지 뭐 토끼 귀의 귀를 쓰고 나올 것 같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귀엽잖아. 약간 그게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애들은 창피할 수가 있지. 토끼 귀는 저희 플레이보이 모델들 아니야? 아니. 동물 같은 뭐 있잖아. 알잖아요. 뭔지. 그냥 귀엽고 캔디팝. I call it 캔디팝. 아이캔디. 아니 뭐 아니 그냥 캔디팝. 달콤 달콤. 이분이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해가지고 레디트 올렸는데 제 느낌은 그래요. 이걸 쓴 사람이 타인종 같은데 백인일 수도 있고 뭐 아팅기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케이팝에 대해서 기울티 플레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울티 플레저라는 표현이 한국어로 좀 없죠. 그 얘기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스눕덕도 자기의 기울티 플레저를 소녀시대라고 그랬었어요. 아. 언제? 옛날에. 옛날에 그로스 제너레이션 음악 듣는 게 아니면 케이팝 듣는 게 자기의 기울티 플레저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케이팝이 많이 거론될 때 팝 씬에서. 혼자 집에 예를 들면 샤워하고 이럴 때는 들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는 듣기 창피한 그런 노래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좋아하는데 이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기 곤란한 거지. 나의 이미지 때문에. 근데 뭔지 알겠냐고. 스눕덕이면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갱스타 랩 스타일이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서 사회에서 지금도 길거리 나가봐요. 케이팝 듣는 사람들 거의 없어. 근데. 케이팝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 케이팝을 안 들어요. 요새 많이 안 들어요. 5050만 나왔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BTS 나오고. 근데 이 음악 자체가 굉장히 상큼하잖아. 미국에서는 보이밴드 컬처를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성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이밴드가 완전히 끝났죠. 옛날 뉴키즈. 뉴키즈 때 끝나고 한동안 공백기 있다가 빛.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백스트리트하고 엔싱크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엔싱크가 이제 인기가 많았고. 이거 문화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브루노 마르스 같은. 아티스트. 아티스트도 정말 난리 이런 사람들에게 우아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안 좋아해요. 스트리트크레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씬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게 없어져서 그 공백을 BTS가 꽤 찬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미국에서 또 통화했던 게 보이밴드가 없잖아요. 미국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보니까 케이팝을 좋아하는 애들 대부분 보면은 애니메이를 좋아하더라고. 일본 애니메. 약간의 오타쿠 같은 그게 있어요. 그 얘기를 내가 오늘 후배 기자 한 명한테 들었어요. 나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아니 오타쿠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케이팝을. 죽었다 이제. 미국의 그 많은 인종 중에 오타쿠들이 많이. 근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제가 그. 요새 유튜브 쇼 보면은 춤추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지민. 지민 노래 히트곡 뭐였지. 빌보드 이래 했던 거. Crazy. Like Crazy. Like Crazy.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여자애가 있는데 굉장히 멋진 여자. 백인 여자애였어. 그 기크나 너드나 이 뭐야. 오타쿠처럼 생기지 않은 여자애였어요. 그러니까 오타쿠라는 게 그 이렇게 나쁜 뜻의 오타쿠 아니면 또 진짜 일본에 있는 그런 막 그. 캐릭터하고 결혼하는 그런 오타쿠 말고 그게 아니라 일본 문화 아니면 아니메이션 문화. 만화. 그런 거에도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그 케이팝을 좋아하더라고요. 연관성이 있더라고. 왜냐면 남자애들 봐. 다 무슨 만화에 나오는 애들 같아. 그런 거 같아요. 다. 다. 머리 스타일에서부터. 거기도 깔창 이만큼 껴가지고 다리를 이루어. 근데 그 만화가 근데 한국 만화가 아니고 일본만화 틱하다는 거죠. 왜냐면 애니메이션 그러면은 일본만화잖아. 그게 그게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게 한국 만화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는 좀 나왔지. 나중에는 뭐가. 그래도 뭐. 세계적으로 알린 게. 웹툰.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별로 없죠. 없지. 근데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아니 일본에서는 그 뭐. 드래근보우도 있고. 드래근보우서부터 있고. 거기 뭐 샌과치이로서부터. 드래근보우는 그럼 메인스트리밍에 왔고. 에반게리온. 너무나 많잖아요. 애플시드. 건담 시리즈. 건담 시리즈. 그 다음 로보텍. Do you remember 로보텍? 로보텍. 메인스트리밍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어. 그리고 음악. 음악도 얼마나 웅장해. NMA를 들어보면. 좋았죠. 근데 한국도 그런 작품을 많이 내려고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 한국에서는. 한국은 뭐냐면 진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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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 그. 대중문화를 좀 평가져라 했던 게. 문화 그런. 그런. 그거를 그래서 애. 맘하는 애들. 이런게. 왜냐면 공부하려고. 나라가 힘들었잖아. 그래서 공부하고 시리어스하게 우리는 앞서 나가야 돼. 이러고 있는데 무슨 누가 만화로 보고 있어. 근데 요새는 분위기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꿈이 케이팝 스타다. 유튜버다.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문화로. 지금 터지고 있잖아. 터지고 있지. 넷플릭스에서도 보면은. 한국 드라마가 대부분이고. 한국 영화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무슨. 난 무슨 한국 비디오 가게 이런 거 같아. 네. 나는 처음에 그래서 넷플릭스에 그렇게 한국 드라마. 내가 처음에 그 구독을 했을 때. 한국 드라마가 많고 영화가 많은 거 알고. 아 나를 위한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나왔나 보다. 내가 그. 한국 이름으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투자도 지금 얼마나 높였어요. 지금 또. 오징어 게임 2도 나오지. 네. 거기에는 또 이병헌도 거론되고. 난리가 났더라고. 사람들이. 이병헌 나오겠지.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 맞아.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내가 어제 뉴스 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할리우드가 K 드라마하고 영화 때문에 위기를 닥칠 수 있다. 제목만 봤어요. 아니 지금 거기다가. 그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 아니 지금. 또. 얘네들이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끝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액터 스트라이크. 액터 스트라이크 계속 하고 있잖아. 아 저기 그 라이더 스트라이크 지난주에 끝난 거구나. I don't care. 어쨌든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근데. 왜냐면 그 SAG AFRA? 거기 이거. 얘네들에서. SAG에서. 요번 헬로윈때. 그 영화의 캐릭터를. 누구누구. 우리가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얘네들을. 홍보를 하면 안되니까. 예를 들자면 마리오 영화를. 홍보하면 안되니까. 마리오를. 드레스업하지 말라고. 아. It goes to that extent. 어. 그래서 배우들이. 너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SAG에서 지금. 많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We are seeing like a cultural. 인더스트리얼. 에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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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무슨 영화 나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정말. 멋있는 배우 있잖아요. 항상 흥행하는 배우. 그걸 찾게 되잖아. 예를 들자면. 톰 푸스 하면. 그 영화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망했잖아. 뭐가. Mission Impossible. 망했어? It didn't make money. Dead Reckoning Part 1이. 그건 이제 좀. 약간. 의외였죠. 재미있게 봤는데. 솔직히.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도. 지금 콘텐츠가.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지금. 맨날 그래서 재탕하죠. 옛날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할리우드 아니면. 미국 영화 콘텐츠를 보면은. 너무. 너무. 대사를 만들어 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Forced. 좀 너무 이렇게. 그냥. I don't know. It just feels so unnatural. And unorganic. 정말. 미국.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아. 미국 드라마 보면. 근데. 오히려 한국 드라마하고. 한국 영화들을 보면은.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요. 아이디어도 신선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지금 완전히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의 할리우드가 됐고. 그걸 건너 뛰어서. 지금. 미국의 할리우드의 작품들을. 위업을 하고 있는. 위업보다도. 거기에. They're taking a big chunk. 거기에 있는 마켓에. 이제. sizeable 한 chunk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시안들이. 나온 영화 중에. 가장 떴던 게. 상치인가요? 아시안 위주로 나왔던 거. 상치? 저기 상치. 상치. 상치 아니야? 상치. 마블 영화. 마블. 샹치. 샹치. 나 그거 보지도 않았어. 근데 샹치하고. Crazy Rich Asians. 그거 두 가지가. 그 다음에 기생충. 기생충. 그 다음에 저걸로 떴죠. 기생충은 이제 아카데미 상까지. 그 다음에 저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거기 이제 미셸 야오. 그게 누구지? 양자경. 그걸로 아카데미 좀 휩쓸었는데. 중국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래도 콘텐츠는 지금 한국은 떠오르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근데 판이나 이런 건 다 미국 거잖아. 할리우드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빌보드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판은 항상 미국 판이더라고. 결국에 인정받으려면. right? I don't know. that's a good question. oricon. 가요톱10. 가요톱10.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 킬보드.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라임? 아니 그. 가온? 가온 차트? 가온 차트.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또 멜론 차트도 있고. 그러니까 멜론 차트.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게 또 미국 무대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미국 무대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누가 또 이제 그렇게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누구야.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데. 나는 이게. 이다니. 학생. 학생. 학생인 거 같아. 학생들은 이해가 가죠. 소셜 앵사일이라고. 소셜 앵사일이라고. 소셜 앵사일이라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자기를 평가를 하는 거 같고. 자기를 이렇게 보면은 누가 쉬쉬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거 같고. 이러한 장애? 장애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러한 좀 컨디션이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솔직히 인생은 너무 짧아 가지고. 그래 봤자야. 그리고 하이스쿨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 남들이 평가를 하던 말던 간에. 자기가 편하게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남자가 치마 입고 다녀도. 지금 그래도. 아니 트렌드보다.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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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남자가. 어? 크로스 트랜스. 치마 입고 다녀도 되고. 그런. 사회잖아.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치마 입고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생각나네. 근데 나는. 이 댓글들이 더 웃긴 게. 그 댓글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40대인데. 케이팝을 좋아한다. 이제 40대라고 하면 저도 40대잖아요. 네. 누구 좋아하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케이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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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좋아해. 좋아하는. 나는 케이팝 밴드를 좋아한다기보다. 노래 몇 곡을 좋아해요. 노래 몇 곡. 그렇지. 예를 들면은 뭐. BTS 노래 중에 뭐. 봄날 좋고. 그 다음에 저기. 레드 벨벳에. 밧보이. 뭐 이런 거는. 밧보이. 좋더라고. 이렇게 음악적으로 좋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팬들은. 특정 아이돌이 좋아가지고. 그렇겠죠.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고. 요즘 시대가 이런 거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간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가끔 그 롤리타 콤플렉스. 이런. 이런 식으로. 여성 아이돌들을 포장을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 하던데. 약간 노래방 도우미 느낌 준다고. 걸 밴드들이. 그렇다면은. 이제 그걸 또.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어. 나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게 일리가 있어요. 어. 도우미들 생각난다. 내가 무슨 도우미 부르고 다니는 것 같아. 아니. 노래방에 도우미들이.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다. 누가 그러더라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본 적이 없어. 뭐. I don't know. 아니. 근데 약간 좀. 놀이타. 놀이타 얘기를 먼저 꺼내서 그래. 난 놀이타로 갈지는 몰랐어. 이 얘기. 아니. 왜 걸즈데이 같은 그룹들을 보면은. 옷을 입는 게. 완전 그 롤리타 콤플렉스에 들어가는. 그런 포즈. 이런 걸 또 좋아하는. 또 약간. 삼촌팬. 모두가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저기. 미성년자도 좀 있죠. 미성년자. 걸 밴드 보면. I don't know. 요즘에. 아이돌 나이가. 데뷔 나이가 한 19. 20대나. 모르겠어요 난. 네. 한국에서 저희가 데뷔했을 때는. 업타운 같은 경우는. 윤미래는 나이를 올렸어요. 알아요. 들었어요. 원래 17살. 근데 또 2년 지나가지고. 내가 데뷔했을 때는. 나이를 내렸어요. 나이를 내렸어. 나이를 내렸어요. 난 2년 내렸어요. 7, 8로. 매니지먼트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 야. 그렇죠. 매니지먼트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근데 그런 거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 네. 이렇게 아이들이 많잖아요. 한 반에. 그러면은. 서로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Peer pressure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야 뭐. 학교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신경 쓰나 하는데. guilty pleasure라는 단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몰래. 듣고. 그러니까 guilty pleasure라는 거야 아직은. 케이팝이 그러니까 아직은. 메인스트림을 완전히 뚫지는 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케이팝의 어떤 케이팝이라고. 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뭐. 자이언 T 라든지. 이런 좀 멋진 이런 힙합. 또 누구야. 블랙핑크. 블랙핑크. 나는 솔직히. 블랙핑크는 좀 쿨하대매. 나는. 21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나 라디오 내 차에서 크게 틀으면서. 창문 다 내려놓고 가도 나 자랑스러워. 응. 그런데. 걸스 제너레이션 G는. 내가 볼륨을 작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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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 작게 하게 되더라고. 아니 옛날에. 저기 그. 서태지 이집 하여가. 하여가가 또 자랑스럽다고. 막 크게 틀고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나 필승. 나 필승. 어. 나 필승은 크게 틀어. 그냥 이런 자랑스럽게. 근데 그래도. 딱 간지가. 미안해. 간지 되나. 간지 괜찮아. 간지가 나는 음악 있잖아. 가오를 살려주는. 이제 가오가. 가오가 있잖아. 그래도 사람이. 그 필승은 저거 아니에요. 한번. 비스티보이스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음악 트와이스에. 티티. 나는. 나는 어떤 음악을 틀고 난 크게 틀어. 알았어. 티티 한번 크게 틀고. 창문 내리고. 우리 LA. LA. 다운타운 LA. 내가 도전. 도전 해봐. 내가 Sometimes 저걸 들어. MC Hammer의 Too Legit to Quit. 그건 멋있잖아. Too Legit to Quit? 트와이스에 TT 틀고 그러라고. 아니야. Too Legit to Quit도. TT. MC Hammer도 약간 좀. guilty pleasure로 갔죠. 아니 MC Hammer는 뭐. 너무 팝적인 성공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너무 팝적인 성공이 크더라도. 이걸 창피하게 이렇게 여기고. 아니면 놀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게 있죠. 미국이 그런게 있었어. 미국이 그런게 있지. 많이. 아니 한국도 그런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러고 하면은. 나도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그 동료. 그부들이 주로 팝을 많이 들었어요. 터태지 나오기 전에. 주로 팝 음악을 많이 들었고. 팝은 막 누가 더 음악성 좋은거 듣냐. 이런걸로 막 경쟁하고. 먼저 따지고. 메탈리카. 미국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어. 미국도 좀 그런게 있나요? 그런 음악을 골수 음악 팬들. 그래가지고 뭐 메탈리카 뭐 저기 뭐. 헤비 헤드. 헤비 헤드. 뭐. 너는 뭐. guns and roses 듣고. 뭐. 그래서 막. 별로 내가 볼 때 집에 가서는 많이 안 듣는데. 표면적으로 나 이거 듣는다. 라는 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때.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또 자랄 때.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 나한테. 네. 그렇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도 멋있으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애들이 다 그런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때. 반 헤일런하고. U2를 좋아했다고. 근데 완전 미국적이잖아요. 걔네가. 걔네는 한국에선 인기가 없잖아. 반 헤일런 U2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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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마이클 잭슨 좋아한다고 하면. 매장 당했어. 그랬어. 나도 알아. 매장 당했어. 두들겨 맞았어. I know. I know. I know. Because too mainstream right? 성형수술. 다 마이클 잭슨 게이라 그러고. I know. I know. I know. 그리고 남자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아티스틱한 그런 면을. 그러니까. 한마디. 무식하고. 그냥. 에고이스트. 그냥. 바보 같은 애들이었죠. 아니. 그때 마이클 잭슨에 대한. 춤 좋아해도 약간 놀렸어. 애들이. 그때는. 왜냐하면. 마이클 잭슨이. 그. 추락. 저기. 완전히 스릴러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잖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로그 음악 스테이션에서도. 비닛을 틀었다고. 에리 밴 헬린이 기타 솔로. 그 정도로 이제. 쿨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86년부터 얼굴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하얘졌잖아. 그리고. 제가 그게 기억나. 88년도에. 로링스톤지. 그 해. 가장 싫어하는 가수. 넘버 원이. 마이클 잭슨이었고. 그 다음. most disappointing comeback. every negative thing. he was number one. for bad. bad was good. 아니. 좋은. 인기는 많았는데. 막. 그 하드코어 한. 음악. 음악 매니아들한테는. 평가절하 당했어요. 얼굴 바꾸고 그랬잖아. 너무 뜨면.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they try to shoot you down. you're right. you're right. you're right. 이제 와서 다들 인정하는 거지. 나도 기억나. 왜냐면 그때. 그. Dangerous 앨범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는 좀. 그나마. 쿨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는. 라디오에서. 마이클 잭슨 음악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keeping it real 좋아하잖아. 그. 마이클 잭슨 이미지가. keeping it real을. 하지 않은. 아티스트였잖아. 어쨌든 외모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고. I know. I know exactly what you're saying. 홍정욱. 알죠. 홍정욱. 7막 7장. 하버드에서 막. 1등 했다고 막. 난리쳤었어. 지금은. 헤를드 경제. 아니. 그 책을 썼어요. 한국에. 한국에서 이렇게. 하버드 어떻게 갔는지. 책을 썼다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원인데. 거기 내용 보면은. 학교에서 마이클 잭슨은 하고. 데뷔 깁슨 뭐. 이런 애들 음악은 안 들었다. 막. 쿨하지 못해가지고. 솔직히. 내가 보니까. 미국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음악이. 저기야. U2야. Everybody was saying. U2 was hot. U2. 솔직히. U2 노래도 좋았어. 노래 좋지. 저기 뭐야. All I want is you. 난 그 노래 너무.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좋은 노래라고 봐요. 리얼리바이트 주제가로도.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같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좋아하라고 하고. K-POP이. 이런 거를. 이런 걸 거쳐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 No. 시행착오라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Justin Bieber 라든지. Justin Bieber가 어려웠던 게. 그것도 guilty pleasure 맞지. Justin Bieber도.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실력있는 친구예요. 네. 뭐냐면은. 그 6학년 때서부터. 그냥. 티에터. 영화극장. 자기 동네에 있는 극장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큰 기타로. 걔는 실력이 있어. 근데 하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애가 또 어렸을 때 데뷔를 했으니까. 그 아이돌과에 들어와서. 그걸 못 떠나 나온 거죠. Justin Timberlake은. NSYNC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Justin Timberlake. 예를 들자면. 또. Bruno Mars 정도로. 각찬 역서부터. 또 음악성을 인정을 받는. 흑인 애들한테. Timberlake하고 얼마나 작품을 많이 냈어. 그렇죠. 그런 인정을 받는. 받았잖아요. 근데. 한때는. 보이밴드로. Dismiss. Dismiss. 됐지. 그래서 그 NSYNC에서. 다 뜬 게 아니잖아요. 혼자 떴잖아. Justin만 뜨고. 그 다음에. J.C. 체세에서. 걔는 못 떴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까먹었다 나. 아니. 말하고 싶은 게. 근데 괜찮다고. 나도 그런 거 같아. 이제는 서포트 그룹들이 있고. 그. 카페라든지. 동아리가 있잖아. 아니 근데 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왜 사회 불안증이 있는지 알겠어요. 엄마한테까지 들키기가 싫다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는 잘 숨기겠지. 근데 엄마한테. 누구 콘서트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그게 이해가 안가더라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근데 댓글들도 좋았어. 자기도 뭐. 티샷을 입고 다닌다. 내가 좋아하는 그룹의. 스티커 같은 거를. 차에다가 붙이고 다닌다. 내 생각은 좀 오바인 거 같은데. 괜찮아요. 그거 좀 좋아해요. 상관적으로 좋ες. 아무것도 좋tu. 나는 트럼프 스티커 붙이고 다녀. 나는 트럼프 스티커 붙이고 다녀. 저게 좀 이상해. 혹시 나는 그룹 스티커가 서포트하는 한 단어 화이트 가인. 좀 오드 화이트, 도저캣이나 칼리비 다 그런 섹슈얼한 거를 그런 이미지를 막 부각시키잖아 맞아 스트리퍼였다 걔는 그 삶을 살아온 애예요 돈 벌으려고 옷 벗고 별짓 다 하고 도저캣은 몰라 and I don't care 아니 케이팝이 훨씬 더 세이프야 케이팝이 미국 팝보다 훨씬 세이프해 그리고 미국에서는 킴 카다시안 이렇게 섹스 비디오 나오면 더 떴잖아 한국에서는 매장당하잖아요 문화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TV에 나오려면 범죄자를 스타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하기 때문에 백지영은 제기에 성공했잖아요 백지영은 피해자였잖아요 피해자였죠 완전히 그거는 피해자지 여자 대부분 여자가 이런 섹스 비디오가 나온다는 거는 대부분 여자가 피해자죠 대부분 여자가 피해자지 피해자죠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엄마한테는 엄마도 딸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케이팝이 왜 좋은지 노래 좋은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살아 그걸 왜 또 창피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너희 친구 그룹들하고 만나가지고 거의 소스몰 같은 데 가면 충분히 많아요 소스몰 가서 놀아 저는 그러니까 몰랐어요 케이팝이 이제는 좀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 내가 레딧에서 이 사람만 이렇게 고민하겠지 했는데 아니야 관련 그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 타국에서 타인의 나라를 타국에서 타국의 노래를 하는 거잖아 근데 또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멋이 추구되는 나라에서 귀여운 척을 하면 그러니까 웃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문화의 차이에요 근데 미국 대중문화에서 다른 국가의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침투한 적이 없었죠 케이팝만큼 없었던 것 같아 제이팝도 이렇게 못했고 일본 노래도 못했고 내가 볼 때 유럽 아 영국 영국은 근데 같은 영어권이잖아 유럽은 그죠? I don't know 없었던 것 같아 호주도 뭐 아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언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언어 차이가 나는 것 중에서는 케이팝이 제일 많이 최고죠? 지금 한국어로 나오니까 그죠? 그렇죠 어쨌든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이 한국어를 알아두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50-50 예언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그냥 educated guess인데 내가 전서부터 또 예언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지적했어 내가 몇 번 프로그램을 봤으면 알겠지만 저는 그 3차 대전을 계속 지금 걸어라 했어요 거기까지 한 거야? 나 지금 연예계 얘기 하나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또 연예계 뭐 얘기해? 지금 우리 한 아니 그 통신사 아니 저기 이선균 영화배우 기생충에 기생충에서 이제 떴잖아요 마약 걔는 뭐 했대? 걔는 뭐 히로뻥? 그러니까 10월 2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인천광역시 경찰청 마약 범죄 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을 내사자 신분에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약이 어떤 정확하게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마초 등 이거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마약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한국에서 마약이라고 하면 대마초는 기본인 것 같고 대마초는 기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성제 남자라고 하면은 히로뻥을 많이 찾는 부분이 있고 여자라고 하면은 좀 그 디프레센트 뭐 뭐 켄타민? 뭐 이런 거? 켄타민은 켄타민은 사이크델레과에 들어가요 은근히 아 맞다 맞다 은근히 사이크델레과에 들어가요 뭐 머슈룸이라든지 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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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피라든지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한 달 전에 이선균씨가 무슨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은 자기는 술과 마약에 의존 안 한다 이런 인터뷰도 했을 때 걔는 끝난 것 같아? 데뷔했을 때에서부터 문제 많았어요? 개뻥이야 걔는 아 진짜? 걔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자 문제에서부터 다 개뻥이야 내가 그냥 솔직히 말하는데 개뻥이야 걔는 내가 들은 얘기가 뒷얘기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확인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목소리가 좀 느끼하고 아니 목소리 너무 좋아 목소리 때문에 떴잖아 알아요 목소리가 독특하지 그래서 어쨌든 최근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 노웨이 아웃에서 하차를 했고 또 영화 조효정이랑 썸싱 있었던 것 같아 나 솔직히 봐봐 그 얘기는 들었어요 시상식장에서 맨날 서로 손잡고 뭐 그랬다고 남편이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나 what the hell is that? they're not acting 조효정 결혼했나요? 몰라요 그치 약간 액팅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 정도가 어깨동물이래 그거는 무슨 친구하고 어깨동물하는 거고 아예 그냥 둘러싸가지고 이게 그냥 샤악 감았어 서로 재벌 3세는 황하나씨 뭐 이렇게 이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가수 가수 지망생은 이제 한서희씨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마약을 좀 했나 봐요 이게 마약 종류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 정도면 저기 끝난 거예요 연예인 생활 내가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제가 몰라도 황수정씨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무너진 것 같고 항상 극복해서 컴백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이게 제기를 한다는 것도 용감한 거예요 왜냐면은 댓글 보면은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 내가 뭐 어떤 방송 나와가지고 인터뷰 딱 하나라도 해봐 댓글 보면 다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상처를 줘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자신이 나오기도 싫은 거야 왜냐면은 이게 나와가지고 내 친구 아니면 내 지인 나의 팬들이 이거에 대한 기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댓글 들어보면 다 이 모양인데 그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소셜 앵사이리가 더 생겨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난 나오는 게 다시 제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지금은 한동안은 이제 좀 그 근데 지금은 좀 자숙의 기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좀 죄값을 치르고 치는 다음에 공백 기간을 가지면서 그 공백 기간에 또 좋은 일을 해야지 이게 마약 사회를 도우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자기의 이미지를 올리고 또 제기를 할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할 거면 특히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마약에 굉장히 이제 엄하고 미국은 굉장히 프리한 것 같아요 솔직히 미국은 내가 보니까 로링스톤에 나오는 그 탑 400 아티스트 한번 봤거든요 내가 볼 때 거기서 마약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미국은 마약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계 특히 음악계에 스트릿 크레드죠 약간 It's like You have to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합법적으로 레크리에이셔널 여기서는 합법이니까 그냥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21살 이상이면은 대마초를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살 수가 있고 뭐 필 수가 있고 자유롭게 길거리에서도 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 리스트릭션이 있는 게 있지만 제가 하나 그 유튜브 쇼스에서 봤는데 스눕더기 근데 스눕더기 바리와나 좋아하는 거는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걔는 하루 종일 그냥 그 세트 로겐도 그래요 네 세트 로겐도 뭐 업앤스모크 투어인가 90년대 그걸 갔었는데 노르웨이에 가서 그 근데 어디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대요 노르웨이래 노르웨이에서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랬대 그게 뭐고 그 말을 맞죠 그걸 가져가면 안 되지 내가 말하는 거는 미국 애들이 참 웃긴 게 있어 미국 애들 보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거는 전 세계에서 다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우리는 프로 라이프 아 프로 뭐지 프로 초이스고 어 우리는 낙태가 가능하니까 전 나라에 무슨 국가에서도 낙태해야 되고 다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기 동성결혼 반대했다고 원조비 끊고 막 그렇잖아요 일부 국가에서 좀 정신 차려 좀 미국 애들 전 세계가 문화가 역사가 미국의 짧은 역사보다 얼마나 길고 얼마나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선균 씨는 잘 모르겠는데 그 미국 음악인들 보면 특히 이제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도 내가 볼 때 약 많이 합법적인 약인지 모르겠어요 합법적인 약 같아 무지 많이 했죠 비틀즈 같은 경우도 약을 좀 많이 했고 그런 뭐 로링스톤이나 뭐 제게 누구야 르바나 뭐 이런 프로잼 우리가 아는 유명 밴드들은 다 아는 것 같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미국 밴드들 보면 나 안 하는 그 깔끔한 깨끗한 밴드가 솔직히 저기 MJ는 안 했었어 저기 아니 저기 프로포폴은 그렇지 합법적인 약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그 학교에도 쫙 퍼져 있잖아요 많이 아니 학교에서 나르켄이 있다는 게 나르켄 What is that 나르켄 뭐 설명 좀 해줘요 우리 시청자 나르켄이 그 이렇게 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칙 뿌리는 후면은 난 몰라서 아편성 오버도스 아편성 중독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펜타닐 조금 펜타닐 같은 경우 조금만 이렇게 내 코에 묻어도 그 오버도스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오버도스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의 심장이 멈추고 숨을 못 쉬는 이런 경우에 NARCAN인 거를 코에다 뿌리는 건데 이 NARCAN이라는 게 모든 LAUSD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게 미쳤다는 거지 미국이 이선균 씨는 평소에도 좀 행실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글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쉬쉬하면서 가죠 이 사람이 스캔들이 이게 몇 개가 또 있었어요 예전서부터 그래서 결혼도 막 늦게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배우가 전혜빈? 뭐 배우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대스타가 또 바람 필 수 있어 그리고 마약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위선을 하고 다녔다는 거지 깨끗한 척하고 그렇지 그래서 실망이 커서 이만큼 유아인처럼 유아인도 지금 실망이 컸잖아요 근데 유아인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인터뷰를 예전부터 봤는데 쟤는 약한 애 같다고 왜냐하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인터뷰할 때 인터뷰할 때 예술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완전히 그냥 맛이 간 거야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볼 때 누가 어떤 검경찰도 딱 보면은 아 얘는 마약한 거다 얘는 한번 조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해요 유아인 한번 걸리기 전 인터뷰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안 놀랐어 유아인 걸렸을 때 나는 안 놀랐어 나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사람을 믿고 있었잖아 이성균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너무나 착실하고 착하고 좋은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나의 아저씨 그 드라마 보고 재밌게 봤어 그 아저씨 예를 들면 이서진 같은 캐릭터가 마약을 계속 해왔다고 지금 헤드 라인이 나와봐 이서진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근데 이성균 예를 들어 이미지를 봤을 때 이런 이미지라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마약을 해오고 바람피면서 뭐 호빠 뭐 이런 호스테스하고 이렇게 뭐 즐기면서 마약을 하면서 마약 파티를 했다 하면은 충격이지 근데 이런 헤드 라인도 좀 과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캐쥬하게 어느 호텔에서 친구들 세 명끼리 대마초를 피다가 걸린 거일 수도 있어 we don't know 그러니까 이 여자들하고 무슨 관계를 가졌다 이런 얘기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다 내 생각에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 내가 들은 거에서는 한국에서 마약 관련이라고 하면 섹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는 많이 들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많이 들었어요 오케이 적으네 필로폰 투약 혐의면 메스 그러면 섹스 관련 100% 빼박이네 이성균은 That's what I hear man I don't know dude 빼박이네 왜냐면 히로폼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워낙에 마약하면 난리 치니까 옛날에 가수들 많이 걸렸잖아요 신성우 이승철 그 당시에 대부분 음악하는 사람은 대마초 대마초 한국에서 대부분 음악하는 사람은 대마초 근데 요즘에는 꺼떡하면 필로폰이라는 게 그게 놀랍다는 거죠 그리고 펜타닐 펜타닐은 합법이요 아니면 펜타닐은 아예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펜타닐은 국법인가 미국에서는 처방받기가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펜타닐을 처방을 해줘요 저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프로포포를 처방해주고 펜타닐을 해줘요 프로포포를 어떻게 처방을 해줘요 프로포포를 의사가 그거를 투약을 해줘야 되는데 의사가 투약하는 거지 수술할 때 패치가 있다고 펜타닐 패치가 펜타닐 패치가 그래서 이걸 붙여가지고 맞네 펜타닐이 원래 합법이야 나도 잠깐 헷갈렸어 맞습니다 요즘 래퍼들이 그렇게 펜타닐을 많이 한대요 미국 래퍼들이 아니면 한국 래퍼들이 아니 어디서 내가 소스는 내가 밝힐 수가 없지만 쇼미던 마니 도중에서도 펜타닐을 하고 했던 래퍼들이 있다는 뒷소문을 X-File로 듣게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미국 이제 이런 분들이 미국 와서 배우거나 몰라요 한국에서 했을 수도 있고 Hey don't say that man 미국 와서 배우는 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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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는 거는 옛날서부터 한국에서는 본드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약 같은 거를 이렇게 처방받아가지고 이거는 그래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에도 메스 많잖아 많지 근데 북한에도 메스 많잖아 몰라 난 그건 북한에서 메스만 들어가지고 아이스라고 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서불로 준대요 솔직히 왜냐하면 미국은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도 느꼈는데 필리핀에서도 필리핀이 가장 제조를 많이 하는 그래가지고 두에테가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잖아 근데 미국은 솔직히 LA만 해도 단속 안 하잖아요 솔직히 여기는 핫법 마료 하잖아 불법 마료 하나 많이 팔린다고 여기 가게를 보면 여기 십자가 있는 거는 거의 다 불법이래요 그때 우리 왔었잖아요 로벌다운 커미션하고 얘기했잖아 단속을 안 하잖아 단속을 안 하니까 몰라 정찰이 있어야지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홍정욱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분의 딸이 이제 저기 그 LSD를 가져가서 걸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제 이게 마약이 정말 문제야 It's too much 근데 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보는 거야 미국에서 해프닝 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나비 효과가 있어 그렇다고 봐요 딱 뭐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또 이게 일어나고 이 미국이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그 democratic world에서 리드를 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문화가 모든 진보적인 그런 문화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돼 그래서 결국 보면 마약도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대마초도 합법인데 펴보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질 거라고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선균 씨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자 이슈는 예전부터 좀 있었던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 과거들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제2의 송강호였는데 나의 아저씨 뭐 이렇게 떴던 송강호가 이걸로 완전히 그냥 한 방에 폭 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어쨌든 송강호가? 아니 제2의 송강호가 이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또 이제 이게 It's gonna be a snowball 또 기자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 듣고 이런저런 쾌고 뭐 이러다 보면 내가 들은 이 친구 이 사람은 이 친구 이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뭐 내가 거론할 자격도 없지만 사실 근데 내가 들은 소문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소문이 대부분 사실일 경우가 많나요 연예계가 뭐 어디서 나오는 게 소문이죠 이게 그냥 괜히 나오진 않겠죠 그 버닝썬 있잖아요 버닝썬 사건 거기서 그 승리도 마약 이슈가 좀 있었죠 아닌가요 내가 한국에서 그걸 알아보진 않았는데 한국에서 아니 보면은 이게 유아인에다가 지금 저기 이선균에다가 계속 이렇게 좀 줄줄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한국이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에서 요즘 시대에 있는 한국 시민들이 보는 시선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연예계라든지 아니면 밤문화 이런 거에서도 마약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뭐 노래방 같은데 가가지고 도우미를 불러서 그 도우미들한테도 마약을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나왔잖아요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보도했습니다 예 그 주제 그래서 보면은 마약을 이렇게 불법화가 아닌 하법화가 아닌데 불법화도 아니라고 해 이렇게 시선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포틀랜드 이런 데로 보면은 잘되는 나라가 없어요 포틀랜드는 지금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합법화가 아니라 불법화가 아닌 거야 단속이 없는 거지 내가 어떤 마약을 소지를 하고 내가 어떤 마약을 때리고 있어도 단속이 없는 거구나 잡혀도 이걸 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정신 유아인도 그렇고 유아인도 그렇고 이성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3차 세계대전 얘기하자고 3차 세계대전 짐조가 보이는 거죠 난 느껴져요 난 느껴져요 지금 이란이 폭탄을 김 이사도 여러 번 얘기했어 먼저 엔드타임 안 갔지 않냐고 내가 화답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 나도 엔드타임 갔다고 얘기했잖아 I know I'm telling you 이거 보면 지금 조 바이든이 뉴클리어 테스트 네바다에서 했다며 네바다에서 어떤 매체에서는 뉴클리어 테스트를 네바다에서 했다고 그러고 어떤 매체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매체에서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뉴스윅 같은 데에서도 어떤 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약간 그 단어를 피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high yield low yield 그런데 결론은 지금 푸틴 쪽에서 크렘린에서 우리 그 핵폭탄을 시험하는 거를 제기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푸틴이 얘기를 한 게 근데 미국이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의 시험을 한 걸로 우리 보수 보수 그 채널에서는 뉴클리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 다른 데서는 그냥 어떠한 폭탄 그 를 디텍트하는 그 검사 그 테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푸틴은 너희들 시험 했잖아 우리도 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이거는 북한이 아니야 북한이 어디다가 뭐 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미국이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솔직히 가놓고 인터셉트를 했다면서요 미사일 두 개를 그리고 하마스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게 이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란이 없으면 하마스가 이렇게까지 하마스한테 돈을 주잖아요 네 돈을 주니까 주고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이란은 사실상 여기에 그 하마스한테 부추겼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먼저 친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메인스트림하고 보수 언론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이 낀 거 맞다는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예를 들어 이게 커져가지고 레바논도 레바논도 사실상 보니까 헤즈벌라가 다 장악하고 있더만 사실상 지금 뭐 의회는 과반은 아니에요 작년에 과반을 뺏기긴 했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크대요 거기서 그러면은 다 안티 이스라엘인 거야 레바논도 그렇고 아이시스는 근데 트럼프 때 거의 씨를 말리게 할 정도로 없앴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뭐 아이시스는 아들 딸 없나?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쟁이 더 확전되는 게 아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확전돼요 네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아니 김정은이래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만났고 만났어요 둘이 만났잖아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대만 거론했겠고 네 지금 난리예요 Just watch the news 지금 또 언레스트가 얼마나 많아 프로테스트가 팔레스티니아 이제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프로테스트가 얼마나 많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전세계에서 근데 제넷 열린 재무장관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은 두 군데서 전쟁할 능력이 된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해 우크라이나 팍시워 지금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도 지금 미군 2천 명 투입될 수도 있다며 그리고 지금 돈을 또 한 60빌리언 60빌리언을 지금 유크라인에 주라고 지금 이 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더매니지멘트에 들어가는 돈 봤어요? It's like pennies 그러니까 It is like pennies compared to that compared to 우크라인 It is 아니 어떻게 60빌리언을 유크라인한테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가는 것도 너무 적어 맞아 이스라엘한테 가는 건 좀 적어 우크라이나가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렇게 유크라이나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 보면 미국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조 바이든당 에서는 거의 사실상 51번째 주로 취급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이야 미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원의사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시민들이 피난하고 있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죠 도망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전쟁을 지고 있는 거잖아 우크라이나는 졌다고 하더라고 많은 아우터리드 미디어가 러시아가 이겼대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되고 거기다가 또 60빌리언을 내가지고 이제는 전투기도 거론이 되고 있고 어디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또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함께 보내자 라는 식으로 근데 폴렛는가 또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폴렛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은 여기다가 미국에다 보내가지고 미국이 보내는 걸로 해달라고 자기네들도 프록시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냈다가 프록시 와요 요한계시록하고 비교하면서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 저런 거는 무신론자죠 I don't know 근데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다면서요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인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있고 rumors rumors of wars right Catholic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Revelation 성경부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세상이 이렇게 엔드타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건 크리스틴 프로페시 엔드타임 프로페시 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이 컴백한 것도 되게 독특하잖아 어떻게 사라졌던 나라가 돌아와 right 상식적으로는 근데 1948년에 이렇게 돌아오고 이게 딥스테이트 포스가 있으면 I think so 근데 하나님이 악인도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난 딥스테이트도 이용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 총알 가격을 봐야 돼요 많이 지금 유대인들이 총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이제 보호를 위해서 근데 지금 그 예산을 이렇게 줄 수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공화당 연방 하원 의장이 없잖아 어? 케빈 머커티 축출시킨 다음에 짐졸든 짐졸든 1,2,3차 저기 비밀투표에서 이 사람은 후보로도 안 된다고 나왔고 지금 딥스테이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톰 에머라는 미네소타주 연방 하원의원을 총알이 없어 없죠 아니야 가격이 오른 거보다 그 위비죠 위비면은 하우스 마주어리 위비면은 넘버 3라고 이 사람을 저기 임시 의장으로 올려놓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딴딴딴 짐졸지 소로스라고 스포스맨이었죠 조일즈 소로스가 운영하는 단체 popular vote initiative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선거인단 위주잖아요 근데 선거인단 근데 민주당에서는 자꾸 popular vote로 인기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한 그런 단체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원이상 우리 닥치래요 닥치래요 우리 시간 없대요 근데 도넛 트럼프가 좀 더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그래요 좀 더 얘기해 도넛 트럼프가 국회의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득권 연방 하원위원들 짐졸련을 반대했던 의원들 있죠 난 그 사람들 고스란히 트럼프가 의장되는 것도 반대하고 그러면 소로스가 리퍼블리킨 GOP 파티에도 손이 들어가 있네 인정하기 싫더라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 있네 그치 약간 그런 것 같아 He's got it right I think They're sucking on 조지 소로스's fingers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지 소로스가 어느 정도를 취한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취자니까 같이 He's a mole He's a mole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McCarty is a mole too McCarty는 아니었지 McCarty는 조지 소로스하고는 직접적인 그건 없었어요 뭐 민주당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하고 민주당 측하고 딜을 협상을 그렇게 잘하고 근데 이제 과반표가 필요하잖아 뭔가 통과시키려면 그러면은 컴프라마이스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어 He did actually So what? I don't know I don't know man 그런가봐 세상이 썩었어 어쩌겠어 야 우리 진짜 앞으로 이제 1년 정말 재밌을 것 같아 내년에 상상이 안가지 내년에 어떻게 바뀌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It's just like so crazy 지금 뉴스 보면서 I don't know 여러분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옆에 있는 분 감싸주세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 시대라고 봐요 그리고 돈 봅시다 Everyone You need dinero Dinero Bye bye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